안녕하세요. 갑골문과 금문을 통해 한자의 생성원리를 알아보는 생각한자.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으로 하늘천과 하늘천이 만들어지게 된 한일, 그리고 큰데, 그리고 사람인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한자사전에서 하늘천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자, 부수는 큰대로 나오네요. 자, 하늘 또는 하느님, 임금, 제왕, 천자 등 여러 의미로 쓰였다고 그러죠. 사람이 서있는 모양, 큰데자가 서있는 모양이라고 그러고요. 이건 나중에 알아볼 거고요. 그 위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 하늘을 합한 글자라고 합니다. 리딕닷넷에서 하천을 보면 설문화재는 지고무상, 그 위가 더 없다고 그러죠. 높은 것을 하늘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과 대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1이 하늘이란 뜻이 없죠. 네이버 설명과 달리. 자원자형을 보겠습니다. 갑골문과 금문에는 이 위에 있는 1이, 1이 아니고 동그라미나 네모로서 화살한 머리 모양처럼 나와 있죠. 이걸로 봐서는 네이버에서 설명한 하늘이라는 의미와는 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Chinese Ethymology 사이트에서 봐도 그 금문에 천이 거의 뭐 사람 모양으로 나와 있죠. 이것만 봐서는 하늘이라고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갑골문에서도 마찬가지네요. 큰 차이가 없죠. 갑골문에서 이렇다가 점점 이렇게 하늘로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도대체 옛날 글자에 나온 이 머리 모양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인플레이션 우주론이라는 게 있어요. 빅뱅 우주론을 더 뛰어넘은 인플레이션 우주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0의 차원에서 뭔가 작은 알갱이 같은 게 생겼고 그것이 빅뱅을 일으켜서 그 현재의 우주로 발전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이렇게 확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다는 인플레이션 이름 지었다고 하는데 그 한자의 천이 옛날 갑골문의 천이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머리 모양에 있는 것은 최초의 알을 뜻하고 그것이 커진 것 그래서 대자를 쓴 것이죠. 이거를 상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옛 사람들은 우주의 생성 원리를 알았다는 얘기죠. 강의자전에 보면요. 그 주제자라는 글자가 있어요. 가차야 주제자라고 하는데 이 글자죠. 그러니까 뭐 구절직을 준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일종의 쉼표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주제자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인플레이션 우주론에서 없음에서 최초로 생긴 점을 주제주라고 본 거예요. 주제자라고 주제자라는 게 하느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최초의 하느님의 형상을 점으로 본 것이죠. 지금 현대과학에서 말하는 점으로 본 거예요. 그것이 커져서 우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커져서 우주가 됐다라고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게 하늘 천이에요. 그래서 갑골문이나 금문에서 보이는 이 동그라미가 또는 이런 형태가 최초의 우주, 아주 미세한 점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대자를 써서 커짐으로써 우주가 생겼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하늘이 됐다 이런 얘기죠. 엄밀하게 따지면 하늘과 우주는 좀 다른데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어쨌든 글자 생성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럼 하늘을 이루고 있는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도 되지만 원래는 점이었다는 거죠. 우주, 최초의 우주인 점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가로로 해서 1로 쓴 거예요. 한 손가락을 옆으로 펴거나 나무젓가락 하나를 옆으로 뉘어놓은 모양을 나타내요. 이거는 뭐 나중에 것 같고 옛날 그 어원에 따지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디딕닷의 설문회자를 봐도 1을 유초태시라고 했잖아요. 맨 처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 우주로에서 말하는 최초의 미세한 점 그리고 그것을 주제주라고도 불렀고 그것을 이렇게 1로도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이 이렇게 옆으로 이제 그어서 1로 변화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원자형에서는 그대로 뭐 갑골미나 금문에서도 옆으로 그어서 1로 했어요. 이때는 이제 숫자 의미로 썼겠죠. 점, 하느님의 의미보다는 하느님이라는 것도 한 알림이라는 거에서 이제 변한 거거든요. 우리말에 있는 하느님이라는 것이 한 더하기 알이었어요. 원래 알이 아까 우리가 했던 점이잖아요. 그쵸? 점이란 말이에요. 그 점이 점에 이제 한이라는 게 이제 붙은 거고 한은 이제 하나라는 뜻도 있고 크다 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니까 한자의 천과 아주 비슷한 거죠. 그래서 님이라는 존칭이 붙여서 변화해서 하느님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현대 국문법에는 맞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는 이제 수사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과 뭐 하나의 차 뭐 이런 자동차 뭐 이런 식으로 그 수십 갈대 쓰는 것인지 님을 붙일 수 있는 건 아닌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가져가기 전에도 무속인들이라든지 그 전통적으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썼더라고요. 기록에 있어요. 하나님이나 하느님은 그 기독교의 신층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신층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최초의 R 빅뱅전의 최초의 R로서 신이고 이것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또 변해서 이 님이 없을 때는 님이 없을 때는 하늘이 될로 변하잖아요. 한 알이 그래서 한자에서 나오는 하늘 천과 아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번에는 큰데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큰데 부수가 똑같고요. 서 있는 사람이 정면을 바라본 모양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사람을만 나타냈는데 나중에 크다라는 뜻으로 쓰였다고 그래요. 대자를 설문의자에서 찾아보니까 천대, 지대, 인역대, 고로 큰 것은 사람의 형상이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 말이 어디에 나오면 도덕경에 나와요. 여기 보시면 설문의자 주위에는 나오죠. 노자왈, 도대, 도가 크다. 그리고 천대,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사람도 역시 크다. 라고 이제 하고 있죠. 설문의자 이걸 따랐고요. 자원자형을 보죠. 자원자형을 보죠. 보면 갑글문과 글문에서는 대인데 천에 있는 머리 모양의 동그란 게 없죠. 그 차이가 있어요. 큰데가 정면으로 선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람은 어떻게 옛날에 했을까요? 설문의자를 보시죠. 형상이라고 했죠. 이게 팔하고 정강이 무릎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이게 팔이고 이제 무릎 굽힌 모양이다. 그 형상이라고 했거든요. 옛날에는 사람인을 옆으로 선 모양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선 모양은 큰 데로 이제 사용을 했죠. 차이닉스 에티멀로지에서 봐도 옆으로 선 모양이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임금이 있고 신하들이 옆으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 신하들이 옆으로 서 있는 모양이에요. 조회할 때 그리고 큰 데는 이렇게 양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양이죠. 우리가 뭔가 포용하는 모양이란 말이에요. 양팔을 벌리고 모든 걸 다 받아주는 그래서 크다라는 의미가 된 거예요. 동의할 때 이라는 글자가 를 보면 여기 역시 큰 데가 있죠. 저기에 이제 활 모양이 궁을 썼는데 동방지인이다. 중국의 서한 쪽에서 봤을 때 동쪽 그러니까 지금 산동반도 쪽 사람들을 동이라고 했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한반도에 사는 거는 나중일이고 원래는 이제 산동반도 쪽에 이제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주를 해온 거고 그래서 큰 거와 궁을 따른다라고 산문의 해제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큰 화를 써서 동이라고 한다는데 고고학 쪽으로 보면 큰 화라고 별 관계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변한 것이고 Chinese etymology에서 금문과 갑골문을 보면 금문에는 이제 현재 거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갑골문에서 차이가 있어요. 갑골문에 보면 큰데가 나오죠. 그리고 사람인이 나와요. 그렇죠? 다 그래요. 이거는 큰데가 있고 사람이 지금 양쪽으로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이자는 뭐였어요? 아주 큰 사람이 포용심이 큰 사람이 그 이때 사람은 이제 신하, 작은, 소인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감싸는 모양이란 말. 포용해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설문회자에 이가 평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공평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생겼느냐. 큰 사람이, 작은 사람들을 서로 다투지 않게 감싸주니까 아까 양쪽으로도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투지 않게 감싸주니까 공평하다는 뜻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설문회자 주에 보면 동의는 큰 것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고 큰 것은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동의의 풍속은 어짐이다. 인이다. 이 인이 누가 강조하던 거예요? 공자가 강조하던 거잖아요. 공자도 이제 동방 이라고 하죠. 동의라고 하죠. 그래서 인자는 어진 사람은 수 오래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 군자 불사 지구 군자가 죽지 않은 나라가 있다. 군자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이는 아주 좋은 뜻이었는데 한나라 이후에 국력이 이제 쇠퇴하고 서로 전쟁하고 그러면서 그쪽에서 이제 동의를 비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랑캐라는 뜻으로 변질되는데 그 전에는 수천 년 동안은 존경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늘천을 기본으로 해서 하늘천을 이루고 있는 일 이 일이 원래는 주재주 하느님이었다 그랬죠. 그것이 커져서 우주가 됐다 그랬어요. 클 때 그리고 사람인 둘 다 사람이었는데 이거는 양팔을 벌리고 있어서 사람을 포용하는 모양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거는 옆으로 서있는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이라는 것은 대와 인의 합성이었다고 그랬어요. 원래 그러다가 모양이 나중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랬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른 한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